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고 이병철 씨의 죽음은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많은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는가에 대한 궁금함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의 1심부터 3심 그리고 파기 한송심 과정을 찬찬히 살펴볼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시사전을 조해수 유지만 기자의 심청분석 기사 제목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 초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화천대유에서 제공했을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심에서 무죄였습니다. 2심에서 예상치 못하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인 3심에서 다시 무죄에 가까운 게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총력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바로 변호인단 구성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3개 법무법원이 관여했습니다. 2심에서는 2개 법무법원이 관여했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는 7개 국내에 명망 있는 그런 법무법인들이 총동원됐습니다. 7개 법무법인이 관여했습니다. 농구 게임에 비유하자면 이재명 후보 측이 그야말로 대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구에서 올코트 프레싱 전략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코트의 전 지역에서 압박을 가해서 한 군데만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전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 7개와 명망가가 동원됨과 동시에 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던 현직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9번 찾아갔고 8번을 만나서 공식적 8번입니다. 바로 대법관실에서 로비를 전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만한 일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대법원의 이발소에 갔다고 둘러대지만 기록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걸로 그렇게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자신이 방문지로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기재한 것이 9번 가운데 8번입니다. 물론 김만배 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대법원 방문 목적은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법조 팀장을 만나거나 대법원 군의 이발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방문지로 권순일 대법관을 적은 것은 바로 편의상 이유였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나 그런 김만배 씨의 해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이발소를 두고 대법원의 이발소를 찾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순일 씨는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축되어서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바늘 구멍처럼 들어가기 힘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자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통상 석자 교수는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이 있어야 그렇게 석자 교수가 된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민 후보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김태규 변호사는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 법관으로서 몇 가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해 7월 6일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서는 예상치도 못하는 법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을 연장하여 줍니다. 권순일 재판관은 대법관은 이제 여권의 가장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처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그런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이나 반대 의견을 내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김태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전 부장 반사입니다. 지방 부산지방법원에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라는 별로 이름도 없는 기업처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일도 없이 받았으면 사후 뇌물죄가 의심되고 일을 하고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유죄 의견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일부 대법관의 요구로 무죄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한 애착에 있었던지 자신이 펴낸 공화국과 법주의지라는 책 그러니까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의 판결물 모음집에서 24번째 판결로 바로 무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했는데 정작 이 사건에 등장하는 화천대유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심이 아니어서 요약 보고서만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를 굳이 요약 보고서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이것을 마치 요약 메모지 정도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 구성되고 법원에서 가장 엘리트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 사건에 아주 잘된 연구보고서를 만듭니다. 당연히 심도가 깊고 학술 논문으로 상당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사건이 잘 안 풀릴 때는 관련 사건의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어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할 정도입니다. 그런 연구보고서를 권순일 대법관은 요약 보고서라고 굳이 의미를 줄인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법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 방무처로 권순일 전 대법관 씨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발소로 갔다는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하자 대법원의 발길을 뚝 끊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화천대유가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의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정치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모를 제외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생명을 준 은인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뿐일 것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하여 재판거래를 의심하는 데는 더 이상의 근거가 필요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거래라고 의심하기는 이 정도의 정황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바로 올해 지난해 초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그런 김태규 변호사가 왜 나는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듣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더 이상 우리가 나라가 아니고 사법부가 없고 대부분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딱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